안녕하세요. 저희는 마이네임 티입니다. 오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수이의 첫 질문입니다. 이 시간에 당신은 액션 드릴러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전의 캐릭터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. 당신은 무엇일까요? 사실 각 배역마다 어려운 부분들은 다 다른데요. 이번 작품에서 지유는 가장 어려웠던 게 일단은 말과 표정보다는 몸으로 그리고 뭔가 필사적인 그런 처절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1부 부터 8부 후반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 같아요. 여기 많은 액션이 있어요. 특별한 트레이닝이 있나요? 일단은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제일 우선이었어서 액션스쿨에 도착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핫들을 한 1시간에서 4시간 정도씩 계속 쉬는 타임 별로 없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액션스쿨 초반 한 한 달 정도는 그 액션스쿨 감독님께서 줄넘기를 그렇게 시키셨어요. 아무래도 기초 체력에 좀 중심을 뒀던 것 같습니다. 네, 개인적으로 마약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약 성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. 그래서 일단 그 조직의 보스라는 것 자체가 저희와는 조금 다른 세계의 인물이라서 그 우리의 상상 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대본을 받고 나서 그 무진에 대한 어떤 직업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집중을 했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,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비슷한 지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저도 나름 제 안에서는 소신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또 어느 정도까지는 강단 있는 부분이 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극 중에 나오는 필도가 아주 강단 있고 소신이 있으면 뭔가 하나 목표를 잡으면 끝까지 해내야 되는 그런 약간 충성심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땡큐, 땡큐. 땡큐, 여러분. See you, bye bye.